나름 안 춥죠 그래를 내게 잠시 과거 사는 어디 그대다면 다 도망을ims 도망을 모여주셔서 당황이 힘든 내게 잠시 과거 사는 어디 그대다면 when 고향을 aria 도망을 고향을 지어주고 우리 지휘의 헌석을 다 아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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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의 주인공이요. 바로 저기 노란티 입고 왔다갔다 해서 춤추신 바로 우리 가수 전영호였습니다. 박수 주세요.